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뭘까요? 3월 월간 견적입니다. 뭐 다 제목 보고 들으셨겠지만 이 월간 견적 언제 올리는지 자꾸 아직도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답변드릴게요. 16일에서 20일 사이쯤 올려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 월차에 올리시는 분들 충분히 많구요. 제가 원래 월간 견적 시작할 때 중순쯤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딱 한 달씩 딱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중순쯤에 늘어올려요. 그리고 이거 올리기 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 CPU 가성비 비교표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그 며칠 전에 먼저 올려드려요. 그거 비교 다 해야 괜찮아 월간 견적을 뽑을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지금 컴퓨터 사기 좋은 시기인가요? 이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 아닙니다. 꽤나 비싸졌어요. 하지만 가장 컴퓨터 사기 좋은 시기는 내가 필요로 할 때라고 얘기해드릴게요. 자, 세번째 가격이 언제 떨어질까요? 제가 이거 알면은 이미 부자예요. 그럼 가격 상승 요인을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가격이 왜 오름? 이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른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해놨습니까? 확률 정보를 올려놨어요. 12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인데 보시다시피 오늘 날짜 기준으로 1245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한 달 전 시점 볼까요? 한 달 전 시점에는 1189원 1184원 이 정도였네요. 조금 더 과거로 봅시다. 두 달 전 시점에는 얼마였습니까? 1150원 1160원 사이였죠. 지금 얼마로 안 난 거예요? 대충 70원 80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7, 80원이 큰 돈이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0원으로 계산해봐요. 생각이 편하게 1000원에서 7, 80원 몇 프로입니까? 7, 8%입니다. 10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7만 원, 8만 원이 되어버리겠죠. 물론 뭐 1100원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6, 7%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단 6, 7%가 올랐다. 보시면 될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코로나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계가 피해보고 있는데 저희 컴퓨터 업계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제품을 중국에 생산하고 있는데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쉽지가 않아요. 국내에 잘 안 들어와요. 생산을 아예 멈춘 공장도 있고 그렇다 보니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고정인데 공급이 안 된다. 어떻게 되겠죠? 가격이 상승합니다. 특히 인기 있거나 가성비 좋았던 것들 먼저 품절이 나버렸어요. 대처품도 슬슬 독나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없거나 아니면 조금 비싼 제품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또 한 3, 4%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번 달 대비 어느 정도 올랐나요? 10%가 더 올린 거죠. 꽤나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렇게 올라 버리는 바람에 지금 사기에 안 좋은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언제 떨어지냐 이거 자꾸 물어보는데 결국은 환율이 언제 안정화되냐 낮아지냐 또는 코로나가 언제 잠식이 될 것인가 언제나 끝나버릴까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럼 뭐 박사님들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겠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이미 부자겠죠? 사재기 막 해놓고 비쌀 때 팔아먹겠지. 여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격 상승요인 월간 견적 언제 올려준다 이런 거 대충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30만원부터 400만원 후반까지의 견적 하나하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30, 40만원대 사무용 영화 감상용 견적 이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2,200G 아니면 3,200G 쓰세요. 이 제품 2,200G 아직도 물건이 좀 남아서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 팔리고 있고요. 3,200G 점달 대비 한 7,000원 오르긴 했는데 이 놈 가격 차이가 지금 15,000원 정도 나잖아요. 15,000원이기 때문에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능 차이는 한 10%쯤 납니다.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1번, 2번 선택하시고요. 쿨러는 기본 쿨러 쓰셔도 됩니다. 단지 소음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EX-A320 열심히 추천하다가 이제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지금 9만원 정도 하거든요. 9만원에 사는 건 호그의 호그 A320 M-A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맥스는 굳이 안 붙은 거 사셔도 돼요. 맥스 붙어있는 건 M.2S로만 쓸 수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냥 사타 방식의 SSD 쓰세요. 그래서 그냥 A 프로로 사시면 됩니다. 그럼 한 6만원 조금 넘어가요. 싸죠? 그리고 에즈락 X3.99 M 프로 4 다시 판매 시작했더라고요. 이거 차라리 EX-A320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세요. 이게 A320 치셋보다는 상위 치셋입니다. X370의 장점은 뭔가요? CPU 수동 오버되고요. 전원부는 A320 EX-A320 A320 A320 제일 좋은 고제품하고 비슷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확장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레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괜찮습니다. 물론 쌍값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X370이라고 X4.99 X5.99 이런 동급이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DR4 4기가 메모리 2개 썼습니다. 왜 듀얼 채널로 써야 되는지 알죠? 듀얼 채널로 써야 내장 그래픽이나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싱글로 한 개 꽂은 것보다. 이건 뭐 도로에 2차선 2차선 도로고 한 방향으로 밖에 못 가는 거랑 1차선 도로고 두 개라서 양 방향으로 통신되는 거랑 어느 쪽이 원활하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베가 8 내장 그래픽이고요. 메모리 오브 조금만 해주시면 뭐 어 GTX 750 아니면 750 Ti 사이에 성능 좀 됩니다. 1030하고 또 흡사하죠. SSD 같은 경우에는 웬디 블루 판매물도 많고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요거 쓰시거나 PN981 M.2 입문하실 때 요거 쓰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웬만하면은 그냥 사타 방식 SSD 쓰시고요. 요 PN981 같은 M.2 NVMe 방식의 제품을 쓰려면은 프로 맥스 혹은 X370 프로폴로 사야 됩니다. 마이크로닉스 크레이스 투 500W 파워랑 그리고 하이퍼 K500W 파워 양자태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 말고도 좀 더 저렴한 500W 짜리 파워가 좀 있잖아요.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들 불량률이 높거나 안정화가 아직 안 듣는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효율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최소 요건이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과하지 않느냐 과한가 맞습니다. 하지만 300W, 350W는 전격 파워가 잘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는 게 그냥 적당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H300을 추천해놨는데요. 꼭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사무용도이기 때문에 글이 사양이 높지 않아서 이 정도 케이스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금액은 일반 제품을 합계한 기준으로는 35만 3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거는 순수 부품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용비 같은 거는 따로 더 돈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시고 대충 40만원 정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저사양게임 롤 카트 같은 경우는 돌아가요. 사무용도 엑셀, 한글, 웹서핑 정도 오가능하게 쓸 수 있고요. 프레시디, 영화감상 이런 것도 괜찮겠죠. 다만 윈세븐 사용 유저라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여튼 30만원부터 40만원대 간단한 저가형 PC 사양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60만원대 인텔 견적을 보여드릴 건데요. AMD 견적이 왜 없느냐 60만원대 AMD는 게이밍 용도로는 9100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인텔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인텔 9100F 이 제품은 대처품이 없어요. 지금 이 가격에 쿼드코어 CPU중에서 이거보다 좋은 놈이 없습니다. 10만원대요. 9100F인데 2200G보다 CPU성능만 따지면 15% 20% 가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나 괜찮은 성능이죠. 다만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기본 클럽 사용하셔도 발열 사용에 문제없고 소음도 생각보다 심하잖아요. 발열이 안 심하니까. 보드 같은 경우는 H310 프로 VDH 쓰세요. VDH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 H310 치고는 다른 괜찮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싼 맛에 쓰는 제품이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고급 제품을 쓰고 싶으시면 박교포로 넘어가시면 램 소켓 4개 그리고 인텔 램 그리고 가단한 방열판까지 달려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 VDH는 M.2 슬롯이 없으니까 아시죠? 이거 샀을 때 M.2 사면 안 돼요. 박교포나 M.2가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8기가 2개 넣으세요. 요새 대부분 게임이 램 용량 8기가 정도는 잡아먹습니다. 좀 고사양 게임은 10기가 이상 먹기도 하고요. 8기가 2개 넣고 쓰는 게 적당하고 H310이든 B360이든 오버클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팀그룹 메모리 써도 됩니다. 굳이 삼성전자를 가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품 가격 차이가 9천원 정도밖에 나지 않으니까 9천원 안 아끼고 저 같으면 삼성 거 갈 것 같긴 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노 3D 지퍼스 1650 슈퍼 OC 라고 해놨는데 요거 판매물 60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몰에서만 소량 가지고 있고 사실상 품절입니다. 사실상 품절이에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살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대체품이 없습니다. 다른 제품은 그냥 몰이 20, 30도 안 돼요. 10 이랬습니다. 1650 슈퍼 대부분 물건이 셔터 난 상태입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구하면 그냥 RX 570 쪽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이 RX 570도 에즈락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물이 거의 없어요. 에즈락 제품만 70몰인가 있더라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보니까 또 60몇 몰 이것도 셔터 날 때가 다 됐습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를 수 있으면 그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짜 뭐 거의 대부분 품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제품을 골라드릴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60만원대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못 구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1660 조금 돈 더 주고 한 5만원 더 줘야 됩니다. 1660 펠렛 듀얼 제품을 사면 될 겁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250기가 왠 뒤 옆에 거랑 똑같은가요? 똑같은 건 없고 그리고 H310 보드 사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기 때문에 삼선전자 860 사타 방식 에보를 또 선택을 해놨어요. 만약에 나는 조금 좋은 보드 쓴다 박격포 쓴다 그러면은 옆에 PM98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 RX 570 권장파가 600이라 적혀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CPU하고 그래픽카드가 합쳐봤자 250W 안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500W짜리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쓰셔도 충분합니다. 아니면은 FSP 하이퍼K 500W짜리 써도 충분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스팬이 아닌 케이스를 골라놨죠. K400인데요. 일단 식스팬이 품절이기도 하고요. K400을 제가 한번 조립해봤는데 하단에 이렇게 뻑뚫려있는거 제외하고는 크게 흠집잡을게 없었습니다. 3만원짜리 케이스치고는 뭐 그냥 적당한 마감 강판은 여전히 얇긴 하지만 4개의 쿨러 그리고 편한 선정리 풀멧이라서 충분히 시원한 쿨링 이런거 다 갖추고 있더라구요. 물론 너무 많은게 기다리면 안돼요. 3만원짜리니까. 그래서 요거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총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총금액 1번기준 합계금액 그러니까 1650 슈퍼 썼을때 64만원정도가 나옵니다. 1650을 못구해서 1660 쓰면 대충 70만원 가까이 나오겠죠. RX570 장착하면 57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공인비 조립비 3만원 4만원 이런거 포함하면 대충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될겁니다. 어느정도 성능을 보여준다. FHD60 정도로 중호 어지간한 게임이 다 돌아가요. 저사양게임은 당연히 그거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거구요. 배그같은것도 되긴 하는데 최소 프레임 유지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거 말고 여러분이 스타나 와우 클래식 아니면은 디아블로 그거 말고 또 뭐있죠? 국게임도 있잖아요. 던파라던지 카스라던지 요런거 할때는 충분히 잘 돌아가요. 피파 이런거 할때는 요정도 사시면은 이제 FHD로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요건 정도를 맞추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HD144는 기대하시면 안되구요. 자 그럼 60만원대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견적을 설명을 드렸구요. 이제는 조금 돈을 키워서 80에서 120만원대 게임을 제대로 각잡고 하기위한 3500과 3500X를 사용한 고사양 중상업 게이밍 PC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우선 세가지로 시픽이 나눠져있어요. 3500도 있고 2600X도 있고 3500X도 있습니다. 대충 세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나눠가느냐 여러분이 예산이 정말 빡빡하고 게임하고 작업도 같이한다. 작업은 어떤거? 인코딩 렌더링 편집같은거 그런거 하신다 그러면 일단 2600쪽을 보세요. 대신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꽤나 차이가 많이 나요. 3500 대비 5% 이상 까져요. 차이가 커요. 3500X 대비는 7% 정도 까집니다. 그거 생각하시구요. 가격은 셋 다 크게 차이 없이 비슷비슷합니다. 3500은 어떨 때 간다? 3500같은 경우에는 80만원대 견적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저걸 가게 되는 겁니다. 80만원대 견적 그러니까 대충 3500에 1660 슈퍼 정도 쓸 때 그때 이 견적 가는거고 여러분이 2060이나 2060 슈퍼 쓰겠다 그럼 3500X로 가는걸 추천드려요. 이거 두개 제품은 엄연히 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적은 구간에서는 3% 많은 구간에서는 5%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그래픽카드 쓰냐에 따라 달라요. 1660 슈퍼 썼을 때는 한 1% 정도 차이 나지만 1660 슈퍼 가느냐 2060 슈퍼 썼을 때는 대충 3에서 5% 가까이 차이가 나는거에요. 그래서 좀 더 고급형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120만원 110만원 견적 짤 때는 3500X로 가져주세요. CPU는 요 세가지 중에서 태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각각 80만원 100만원 조금 넘고 120만원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렇게 맞추셔도 돼요. 쿨러같은 경우는 AMD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없습니다. 2600이든 3500이든 3500X든 성능 제한은 거의 없어요. 다만 소음이 조금 심한 편이니까 민감하시면 웬만하면 쿨러를 달아주세요. 얘네 발열량은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3600X가 제일 높이네요. 잘만 CMPX 9X 옵티마 정도만 돼도 충분히 쿨링이 잘 됩니다. 다만 요 제품이 종종 품절이 나면 아이디 쿨링 SE224 사세요. 요 두 제품 다 무법이 없는 제품입니다. 특히 3번이 결합 방식이 아주 튼실한 편이에요. 한번 절음해 보시면 알겁니다. 가격도 2번이든 3번이든 둘 다 3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메인보드가 요번에 진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박교포맥스가 물건이 조금 남아있어서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가성비 좀 잡아보겠다 싶으면 X375 M 프로 4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재수입됐더라구요. 물론 베스트 제품은 터프 B450 M 프로나 아니면은 B450 게이밍 프로 카본 H 정도가 베스트 제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것들 다 가격이 올랐거나 아니면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1번 아니면 3번 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B450 MOL도 지금 품절에 가깝습니다. 메모리는 삼선전자 메모리 꽃니 이것만 사세요. 왜? AMD는 메모리 오버하거나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그래픽 카드 한번 볼까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80만원대 가실 때는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펠리꺼 요거 가시거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1660 슈퍼가 안 붙은 UDV 요 제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베스트로 추천한 제품들은 아니지만 당장 물건이 있는 것 중에 가성비가 그나마 괜찮고 품질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고르다 보니까 요 두 제품이 됐어요. 그리고 SSD는 똑같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A320에도 대부분 제품이 M.2 슬롯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고른 건 뭐예요? B450 제품이죠. 무조건 있습니다. 어 PM98 가셔도 괜찮고 M.2 슬롯이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성비 잡는다고 웬디블루 뭐 250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좀 있으시면 500W가도 괜찮겠죠? 파워 같은 경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마이크로닉스 500이나 FSP500 케이스도 바뀌었죠? 케이스 이거 원래 제가 루나 케이스인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품절 났어요. 다크 플래시 케이스인데 요 제품 있죠? 은근히 품질이 괜찮아요. 특히 지금 기본 펜을 6개를 줘요. 전면 3개는 이제 LED가 있는 펜 상단 2개 후면 1개는 LED가 없는 펜을 주는데요. 나름 평범한 정도의 그 쿨링을 해주는 펜이고 6개 빡빡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쿨링 매우 잘 되는 펜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 3만원대 치고는 강판이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마감은 그냥 뭐 그 가격대 마감인데 품질 자체는 뭐 하나 떨어지는게 없습니다. 요 제품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3500 B450 거기에 삼성램 1660 웬디 블루 그리고 만익 500W 넣었을 때 이 조합으로 82만원 82만원 8천원 정도가 나오고요. 기쿨을 쓰는거에요. 169 슈퍼 말고 그냥 166 쓸 때는 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 제품의 성능은 대략 이렇습니다. 베그 몬혼 디비전 로아 등등 뭐 타르코프 이런거 요새 나오는 고사형 게임을 중업 정도로는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재화가 그리 심하지 않고요. 메모리 오버까지 해주시면은 프레임 방어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니까 요정도만 사셔도 어지간해서는 내가 하고싶은 게임을 약간 오션타임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FHD 기준으로요. 그리고 2600 같은 경우에는 작업 병행시에만 꼭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3500보다 떨어집니다. 가격은 둘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가지고 뭐 렌더링 코딩을 한다고 할 때만 그럴 때만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80만원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100만원대는 3500X 그리고 쿨러 달아주면 좋고 없으면 넘어가고 B440 박격포 똑같고 삼성렌스고 2060을 넣게 되겠죠. 지금 2060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뭐가 내가 많이 추천하던 EMTEC 제품이 그래서 EMTEC 제품 제껴놓고 조텍 AMP 쓰시거나 약간 소음 있는 게 단점이긴 한데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갤럭시티 화이트 DEX입니다. 참고 EX 안 붙은 제품은 다른 제품이에요. 요거 쓰셔서 쭉쭉 짜면은 PM981 넣고 PM981 500기가짜리 넣었다는 그 계산하에요. 이거 970 EVO OEM인가 알죠? 그리고 파워도 약간 높여서 시소닉 브론즈급 SSR 550 요거 넣었다 쳤을 때 S700 케이스에 조립하면은 대충 3500X 2060이면 108만원 정도 나옵니다. 108만원 108만원 109만원 3500 2060이면 한 105만원 정도 나요. 그나마 2060에서는 요 두놈 성능 편차가 한 2% 정도니까 음 레버버 하면은 어느 정도 3500에서도 2060은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8만원이냐 105만원이냐 저 같으면 108만원 쪽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요정도로 짜면은 이제 아까 요 고사양 게임 얼마라 그랬어요. 중업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상업으로도 어느 정도 게임 잘 돌아갑니다. FHD에서는요. 풀업으로는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업으로 매우 잘 돌아가요. 대부분의 FHD 게이밍에서 옵션 타입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100만원대 견적이 되는 거죠. 그럼 120만원대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3500X 그대로 넣습니다. 여기서 이제 3500을 권장은 안해요. 왜? 2060을 넣을건데 그때부터는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어 쿨러는 웬만하면 달아주세요. PBR하고 램오버 다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CNPX 9X 그리고 바퀴포 넣고 램 똑같이 삼성매몰을 넣고 2060 슈퍼를 넣습니다. 2060 슈퍼는 2060 대비 12%정도 성능이 더 높습니다. 프레임도 12%정도 더 나오는거에요. 여러분이 약간 체감이 되는정도 성능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돈도 한 10만원정도 더 비싸요. 그리고 970 웨버 혹은 PN981 이 둘중에 하나 SSD 넣으시고요. 파워도 시소닉 550 브론트 쓰거나 아니면 많이 600W 이 정도 쓰시면 될거 같구요. 케이스는 사실 미트급 파워트입니다. 굳이 타이탄글래스 무조건 가라는거 아니에요. 이 셋쪽에서 가시면 될거 같아요. 이견적 어쩌면 이제 QHD 60프레임도 노려볼만합니다. 2060으로 QHD하면 요새 게임도 사양이 대체적으로 올라서 60프레임이 안나오는 게임이 꽤나 많은데 요정도 사양되면 2060 슈퍼쯤 되면 QHD 60프레임 옵션 약간만 타입하면 즐길 수가 있어요. 혹은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FHD에서 풀업으로 뭐 1,4,4는 안나오겠지만 풀업으로 대부분 다 70에서 100프레임정도 뿜어주고 잘 쓸 수 있어요. 요거 세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견제계획은 다소 증가해서 3500X 2060 슈퍼 기준으로 124만원정도 나옵니다. 공비 포함하면 거의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80에서 120까지 AMD 견제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0에서 140까지 인텔 견제 한번 볼까요? 인텔이 현 시점에서 가성비가 매우 안 좋은 건 아시죠? 9400F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9600K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CPU 빼고 똑같은 사양으로 맞추더라도 평균적으로 10만원 15만원 이상 비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CPU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40대에서는 9700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9700 가격이 40만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9400F 아니면 9600 아니면 9500 정도가 쓰게 되겠죠. 근데 9500F의 가격이 좀 비정상적이거든요. 이 중간 사이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9600KF보다 비싸게 책정될까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1번 아니면 2번을 써야 됩니다. 9400F 혹은 9600KF 써야 되겠죠. 얘네 둘이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 9400F와 9600KF는 약 8%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오버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요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2만원 2만 5천원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버클럭을 하지 않을 때 9600KF를 쓰는 거는 멍청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습니다. 2만원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8% 성능 2만원 투자해서 올리겠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CPU 전체 가격에서 약 10% 정도를 더 투자하고 8% 성능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계산상 그래서 1번을 가든 2번을 가든 여러분 예산에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90만원 견적은 9400F를 사용했어요. 9400F 같은 경우에는 인텔 기본 클로를 증정해줍니다. 성능 하락은 없는 편이고요. 소음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시면 자마 CMPS 9X 쓰든지 아니면 진짜 조소음을 원하면 트리니티 화이트 정도 쓰시면 좋습니다. 9400F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B360M 박교포를 우선으로 집어넣었어요. 나는 MSI 싫어한다. 기가바이트 쓰셔도 괜찮습니다. 둘이 특성이 비슷한데요. 기가바이트 B360 365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을 정식 지원을 하고 전력제한 해제폭이 높은 편이고요. B360M 박교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은 지원을 안 하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인텔넷 4슬롯 그리고 큰 박렬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혹시나 메모리 오버를 나는 좀 하고 쓰고 싶다. 그러면 인텔은 무조건 제트보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MSI Z390 A 프로라는 비교적 저렴한 제트보드 사용하시면 9400F를 넣던 9600K를 넣던 메모리 오버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게임의 용도에서는 메모리 오버가 성능에 꽤나 큰 영향을 끼치긴 해요. 메모리 각 잡고 오버클럭할 4번 메인보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3선 메인보드를 가세요. 다만 Z390 ITX보드 사용해서 각 잡고 메모리 오버 4000 이상 하겠다. 그런 분만 2번 G스킬 메인보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적이 하늘을 나라 가버려요. 여튼 90만원대 견적때는 1660 슈퍼 게임의 옷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기가바이트 1660 UDV 쓰시면 될까요? 90만원대 견적은 만약에 내가 120만원대 견적 짜겠다 하면 2060 가시면 되고요. 2060 내가 140만원대 견적 짜겠다 하시는 분은 2060 슈퍼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픽카드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 9400 쓰시면은 130만원대 견적이 나오기도 해요. 2060 슈퍼 쓰고도 9400은 2060 슈퍼에서도 한 4% 5% 정도의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CPU가 살짝 딸려서요. 그거는 기억해두시고요. 90만원대 견적이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웬디 블루 250 PN981 256 두 중에 양자태계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B360 보드 아니면 365 보드를 선택했을 거기 때문에 NVM 쓰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냥 사타 쓰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만익 500W 써도 되는데 약간 넉넉하게 뭐 만익 600W 아니면은 시소닉 550W 브론트 써주는 것도 괜찮겠죠. 가액차액 얼마 안 나거든요. 그리고 사양이 높지 않기 때문에 DLM 케이스 써도 괜찮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쿨링이 좋은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흡기가 좀 더 잘되는 레베카 미니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L560 이런 거 써도 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옆에 할 케이스들 있잖아요. K400 뭐 S700 850M 이런 거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튼 케이스는 여기 7가지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9400F에 1669 슈퍼로 기쿨로 짰는 경우에는 90만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3500이나 3500X를 오버하지 않는 이상 9400F가 좀 더 매끄러운 게이밍 성능을 보여줘요. 다만 뭐 3500X를 매부를 오버한다면 당연히 9400보다는 그쪽이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오긴 하지만요. 뭐 베그, 모넌, 디비전, 로아, 타러코프 등등은 최신 게임을 상업으로 FHD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은 뭐 3,4만원 더 주고 9600K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상 1660이나 1660 슈퍼 그래픽 카드에서는 쪼도 높은 CPU를 바꿔도 프레임 증가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9400F로 충분하다는 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100만원 110만원대를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2060으로 가시면 됩니다. 2060은 좋대에 AMP로 가거나 아니면 갤럭시 화이트 DEX 가시면은 그래픽 카드가 여기 한 15만원 가까이 띄우죠. 13만원 15만원 사이요. SSD는 500기가로 증사를 했고요. PNQ 파일을 써서 아주 빠릿빠릿한 로딩 속도를 즐기거나 아니면 가성비로 웬디 블루 500기가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워는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2060도 뭐 500W 파우면 커버가 돼요. 550W짜리 시소닉 브론즈 가시던지 아니면 마닉 600W 약간 넉넉하게 가서 파워에서 소음을 줄이는걸 파워 수명도 증가하겠죠. 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는 아까 얘기했죠. 가고 싶은 거 여기 많은 이 제품 중에서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6개 7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셔도 괜찮아요. 견적 얼마 나오나요? 9400 2060 썼을 때는 대략 115만원 정도 나옵니다. 115만원 9600에 2060 쓰고 잘만클러 썼을 때는 117만원 정도 나옵니다. 대충 90만원대에서 20만원 뻥튀기 가까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만원 뻥튀기 대부분 최신사양 게임에서 FHD 상옵 최상옵 환경에서도 100프레임 가까이 나옵니다. 중상옵 이면 진짜 거의 대부분이 100프레임 나오고요. 상옵일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게임 몇몇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대부분 나오고요. QHD를 옵션타입을 많이 하면 중옵 중하옵 정도 많이 하면 60프레임 정도는 최신게임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저는 FHD 쪽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지만요. 9600KF가 가격적으로 많이 가까워져서 이것 하면 2060에서는 몇프레임이나마 증가를 한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인텔 110 120만원대 견적이었습니다. 인텔 140만원대 견적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가성비랑 거리가 먼데요. 9600KF를 넣어요. 그 다음에 각잡고 오바한다 치고 L240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MSI Z390 A 프로를 집어넣고요. 거기에 삼성 메모리를 집어넣고 그래픽카드는 2060 슈퍼를 넣습니다. 9600KF를 오버클럭하면 2060 슈퍼에서도 전혀 병목 형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던 970 EVO의 OEM 제품 PM98을 사용하고요. 파워는 이제는 600W 이상급 쓰는 걸 추천드려요. 마니클리스트 600W 왜? 오버클럭을 할 거니까. 아니면 시소닉 골드 GM650 요정도쯤 올라가주면 좋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마니클래식보다 효율이 한 7-8% 높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세로 요 차액을 커버할 정도입니다. 3-4년 쓰시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냉쿨러 사용할 때는 케이스 제약이 있습니다. 레벨카 미니 요 제품 쓰시거나 아니면 미8 케이스거나 아니면 S830 쓰세요. 요 3개로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짜면 9600K에 206군 슈퍼 Z390 A 프로 MSI 메인보드 거기에 수냉쿨러 L240 V2 딱 싹 집어넣고 램오버하고 견적 짜보면 한 1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떨 때 유리해요.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오는데 견적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설명 한번 드릴게요. 206군하고 206군 슈퍼는 12%의 성능 차이가 나오고 9600K를 국민오버를 하면 9400 대비는 한 15% 차이가 납니다. 오버를 안 하면은 8% 차이지만 오버를 하면 한 15% 차이 나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가 가능하거든요. Z보드 쓰면. 이거는 아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프레임 방어가 잘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짜버린다. 그러면 배그 국민옵 정말 잘 돌아가요. 배그 국민옵 방어가 한 120프레임 정도가 방어가 돼요. 방어가 되고 그리고 아연이나 불쏘 이런 것들 옛날 구호 온라인 게임도 있잖아요. 와우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얘네들 코어를 뭐 1개 4개 5개 요렇게 쓰거든요. 그래 쓰는 게임들 코어를 좀 적게 쓰는 게임에서는 깐클럭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최적 프레임 유지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국내 온라인 게임 아니면 구온라인 게임 코어를 적게 쓰는 게임 최적화가 덜 된 게임 그런 게임 할 때 정말 체감이 날 정도로 앞에 견적이랑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20만원 정도는 더 뻥티가 된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100 아니면 딴 게임 안 해 그러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90만원부터 140만원대 인텔 연장 한번 살짝 보여드렸어요. 이제 좀 더 높여서 QHD에서도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고 FHD에서도 오직 않은 게임 100프레임상 다 나오는 거의 최상급 게이밍 PC를 한번 봅시다. 게다가 AMD 쪽으로 가면 원컴 방송도 가능하고 렌더링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멀티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150만원대부터 17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CPU는 3600부터 3800X까지 선택을 해놨어요. 우선 여러분이 작업이 우선이 아니라 게이밍이 우선이고 가성비를 잡고 싶다 하면 3600이나 3500X로 가면 됩니다. 말이 가성비지 사실 이미 150만원대면 가성비하고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가격대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한 게이밍 순수 게이밍 양자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가면 1번으로 가세요. 2번은 최소 프레임 유지가 확실하게 3600 대비 10% 정도가 떨어집니다. 7만원 차이거든요. 웬만하면 1번으로 가세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무조건 달아야 돼요. 3500X나 3500은 안 달아도 된다. 성능 제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3600급부터는 기본 쿨러가 못 버티거든요. 달아야 돼요. 그래서 CNPX 9X를 쓰시거나 뭐 3600도 각 잡고 오버하겠다 그러면 L240V2 쓰면 됩니다. 근데 저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CNPX 9X거나 이거 품절나면 ID 쿨링 SE224 쓰세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격포입니다. 박격포 없으면 X370 프로퍼 가세요. 나중에 뭐 ML 품절 풀리면 이거 가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터프포로 가기 내려가면 터프포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일단 다른 거 다 품절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박격포 가셔야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순전자 DDR4 8기가 메모리 2개를 집어넣는데요. 이거 왜 삼순전자 옳느냐 아시죠? 메모리 오버가 삼순전자께 다른 메모리보다 잘 되기 때문에요. 팀그룹 껌딱지 메모리 게일 껌딱지 메모리 이런 거 오버 잘 안되거든요. 코끼리 껌딱지 메모리 괜히 그런 거 사셔서 왜 내 건 잘 안들어갈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만원 정도 비싸더라도 삼순전자 메모리 8기가 2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렌더링 인코딩을 3100으로 게임도 하면서 같이 하시겠다. 영상 편집도 하겠다. 그러신 분은 16기가 2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070 공통사항입니다. 150에서 170만원대 2070 슈퍼 갤럭시 EX 쓰시거나 2펜버전이 온다고 더 착합니다. 3펜버전보다 아니면 EMTEC 터보젝 V2 근데 이거 품절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기가바이트 2070 슈퍼 게이미 OC 이 정도 추천드릴게요. 물론 진짜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들도 몇 종류 있었는데 그거 대부분 다 품절이라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얘네들 뭔가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놈이지만 그래도 쓰레기급 중급은 아니거든요. 중급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셋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딴 제품만큼 크게 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돈 아끼지 마시고 그냥 970 EVO 사서 5년 AS 맞게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PM982 사서 가성비 한 2만원 싸거든요. 가성비 작고 EVO랑 같은 성능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클래시 700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기세에 민감하다면 GM650 시소닉 제품 가셔도 괜찮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냉쿨러 쓸 때는 양자태기를 하시고요. 공냉쿨러 쓸 거면 이 앞에 제품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 앞에 제품들 여기 화면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 화면 안에 있는 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50만원 견적이 3600에 2079 슈퍼 썼을 때거든요. 그리고 잔만클러를 달았을 때 149만원 견적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최신 고사형 게임 FHD에서 100 160프레임 상업으로 빵빵하게 즐길 수 있고요. QHD에서도 75 110프레임으로 중업 중상업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QHD 244 풀옵은 안되나요? 안됩니다. 2070 슈퍼로는 244 풀옵은 좀 어렵습니다. 2080 태아에도 그거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타입 좀 하고 즐기실 거면 QHD 모니터 사는 것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최상위 게이밍 PC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램을 16기가에서 32가로 증가하면 157만원 견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170만원 견적은요. 3.700X로 가요. 3,800X 내가 왜 사지 말라고 했는지 알죠? 이거 두 개 제품 성능 차이가 많이 나야 3%고 적게 나는 구간에서 2%밖에 안 난다. 특히 게이밍에서는 1% 채 안 나기 때문에 3.700X를 가라고 했습니다. 작업에서는 한 3% 차이 나요. 왜? 얘네 지금 6만원 정도 차이인데 6만원 더 줄 만한 값어치가 3,800이 없어요. 3%면 그래서 3.700X 사시고 거기에 3.700X부터는 작업을 조금 한다 그랬었을 때 프로리마트 아티스트 3R 정도를 추천드려요. 아니면 어셋인 3 아니면 L240V2 이런 좀 고급 쿨러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능 자아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B440M 박격포 맥스를 가더라도 성능 자아가 없을 거예요. 3.700X급 이거 사셔도 괜찮고요. 조금 높여본다면 X370M 프로포는 보지 마시고 좀 높여본다면 프라임 X570P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X570 25만원 이하 중에서 유일하게 드라이브 보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똑같습니다. 3.700 메모리 사서 메모리 오버를 꽤 하시고요. 렌더링 인코딩을 같이 하실 거면 램 용량은 16GB 2개 넣어서 32GB로 증설하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렸죠? 그래픽 카드는 아까 얘기했던 2070 슈퍼 아니면 뭐 터보잭 V2 2070 슈퍼 게이밍 OC 이 중에 가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표 만들면서 얘기할 때 이 터보잭 V2가 단가 저감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추천 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때랑 차이가 나요. 일반 제품하고 한 5, 6만원 차이 납니다.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살만하고요. 그리고 2070 슈퍼 게이밍 OC 요놈도 페이지 한 개 줄였다고 내가 막 욕했었는데 그래도 가격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딴 것들 오를 때 얘네들은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하고 사기 좋은 2070 슈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SSD는 똑같습니다. 970 웨버 가든지 PM98에 가시든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부터는 골드급을 우선으로 권합니다. 3700X에 2070 슈퍼 정도면 전력 소모량이 400W를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피크치는 보통 일반적으로 게임할 때는 300에서 400W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정도 좀 쓰는데 그렇게 쓸 때 여러분이 골드급 파워를 쓰신다면 나중에 한 4년 이래 썼을 때 전기세로 이건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700W를 써놓는 거랑 골드급 써놓는 거 안텍 거 차액을 커버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안텍 EAG AS7년짜리 이런 거 사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펜불량이 가끔 보입니다. 좀 좀 잦아요. 펜불량 근데 펜불량 나면 새 거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립자는 별로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야 어차피 조립하는 사람이 다 AS 해서 주겠지만 음 수냉클러를 쓴다면 S830이나 미팔이 양자 퇴계하시고요. 공냉 쓴다 그러면 이 앞에 케이스들 쓰는 것도 다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가 게이밍 평가 똑같습니다. 최신 출시 고사형 게임을 100에서 160프레임 원활하게 쓰거나 아니면 QHD75에서 120프레임 잘 뽑아준다. 이건 똑같아요. 중상업에서 근데 지금 CPU가 3600보다 2코어 4스레드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렌더링 인코딩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빠른 결과물을 보여주겠죠. 다만 게이밍 성능은 9700 대비 소폭 처집니다. 5에서 7% 정도요. 하지만 멀티스레드 성능은 30%에서 20% 사이 가까이 더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견적액은 166만 5천원 정도로 거의 170만원 도움될까요. 그거를 미포함하면 그래서 여기서 AMD 170만원 견전 완성이 됩니다. 부품조합 아시죠? 3700X에 2075 슈퍼 시소닉 OEM인 안테파워 아티스트 3R 쿨러나 L240 V2 넣었을 때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에요. 자 이제는 인텔 최상위 게이밍 제품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최상위에요. CPU를 9700 i7급을 사용하게 됩니다. 9700F랑 9700KF를 넣어놨는데 왜 그 F 붙었는거 넣어놨어요. 이 F 입고 없고는 내장 그래픽 활성화 비활성화 인거는 아시죠? 근데 이 비활성화된 제품이 일반 정품보다 4만 5만 쌉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2070 슈퍼 아니면 2080Ti 넣고 쓸거 아니에요. 그럼 내장 그래픽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F 붙은 제품들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9700F가 원래 가성비가 그리 안좋았어요. 왜? KF랑 가격차이가 얼마 안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격차이가 벌어지면서 거의 6만원 가까이 벌어졌기 때문에 9700F 수치인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CPU 오버클럭 안하시는 분들 요 두개 제품은 5% 정도의 성능차이가 납니다. 오버클럭을 안했을 때 0.2클럭에 6만원 차이라라고 내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올코어 부스터가 0.2클럭밖에 차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9700F를 우선으로 추천드릴게요. K 안 붙은 놈을 쿨러같은 경우에는 KF 쓸거면 L240V2가 하시고요. 그냥 9700F 쓸거면 아까 얘기했던 트리니티 화이트 가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전력제한 해제하고 좀 하드하게 쓸거다. 디쿨 어세신 같은거 가는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디쿨 어세신이 지금 세일기간이라 9만원 정도로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협이랑 농협보다 조금 차지긴 하지만 맘먹을 정도로 공랜 3대장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X63도 넣어놨는데 X63은 여러분이 좀 하드하게 오버클럭하기 위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하여튼 사용용돼돼서 쿨러는 3개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거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4개라고 적어놓고 싶긴 한데 트리니티가 빠지긴 했네요. 트리니티는 9700KF 쓰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보드같은 경우에는 Z390A 프라임 아수스 제품이에요. 이거 MSI 아닙니다. 요게 가장 무난해요. 불량률도 낮고 국민오버 잘 되고 뭐 품질도 평탄은 치고 가격은 한 25만정도 하고요. 여러분이 각잡고 오버클럭할거면 타이치 추천드릴게요. Z390 타이치 램오버도 4000까지 B다이 메모리 쓰면 잘 들어가는 편이고 C다이면 한 3600 그리고 CPU오버도 좀 잘됩니다. 전원 버튼실에서 그리고 메모리만 그거 오버하겠다 하시는 분들 나는 배그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 Z390i 사면 될겁니다. 스틸리스 i 가격은 뭐 타이치보다 조금 싸긴 한데 그래도 30만원정도 해요. 꽤나 비싼 편이죠. 원래 팬텀 ITX 추천했는데 팬텀 ITX 품질 났거든요. 단종이야 단종.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틱스 제품 쓰셔야 될겁니다. 메모리는 여러분 램오버를 그냥 평범하게 3200정도 넣고 쓰실거면 3전자 메모리 8기가 2개 가면 될거구요. 좀 각잡고 3800 4000 4200 이렇게 넣고 쓰고 싶으시면 G스킬 CL14 에 3200클럭인 트라이던트 G 제품 요거 사세요. 요거 하면 램오버 좀 잘먹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여러분 견적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190만원대 견적은 2070 슈퍼를 가셔야 돼요. 갤럭시나 EMT 꺼 혹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뭐 그정도 가시면 되구요. 300만원대 견적은 2080TA FTW3 울트라 이게 2080TA 제일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 조금 예산 낮췄을거면 게이밍 트리오 트라이 프로죠. 근데 조금 더 낮춰면 어떤거 사야되요? 물어보시면 가끔 쓰니까 설명해드릴게요. 2080 좀 더 싼거 쓰고 싶으면 2080TA 허리케인 3펜 버전 아니면 컬러풀 어드밴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중간에 너무 뻥삐는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190에서 350을 뛰어요? 중간에 200대는요. 자 200대 쓰실 분은 지금 이거 앞에 견적 있잖아요. 2070 슈퍼 견적에서 2080 슈퍼로만 바꾸면 돼요. 에브가 FTW3를 쓰든지 컬러풀 불칸을 쓰든지 이런 2080 슈퍼 이런거 집어넣을 해당 제품으로 집어넣을 경우 230만원대 견적이 나옵니다. 어 SSD는 공통해요. 190만원 견적이든 350만원이든 230만원 견적이든 970 에브 쓰는걸 제일 먼저 강추하고요. 약간 예산을 한 2만원 정도 아끼고 싶으신 분 PM98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같은 경우도 이제는 골드급 가는걸 권장하고 싶어요. 시소닉 OEM 제품인 안텍 EAG 750 골드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냥 시소닉거 쓰고 싶다. GM750 쓰시면 됩니다. 이거 어 품절났다가 다시 물건이 들어갔어요. 가격이 만원 오는 상태로 그리고 예산이 조금 빡빡하다 하신 분은 많이 클래시 700와트 쓰시면 돼요. 케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1200M은 상단 쿨러 제약이 없어요. 뭐 3자로 쓰든 아니면은 280라디를 쓰든 249 쓰든 잘 달려요. 다만 H500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단 쿨러가 249까지밖에 안된다. 그리고 튜닝램 못쓴다. 이거 생각하시고 케이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저렴한 수낸쿨러 달 수 있는 케이스 골라줘요. 하시는 분은 이거 S8성으로 가시면 되고요. H500 같은 경우에는 그 어세신 3 아니면 트리니티 같은 거 그런 거랑 조합하면 정말 좋아요. 쿨러 마스터 H500 이거 케이스가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공냉쿨러 사용했을 때 좋습니다. 수낸쿨러 쓸 때는 이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9700에 L240 수낸쿨러 그리고 2079 슈퍼 안테 골드 그리고 아수스 Z390A 삼성 메모리 같은 거 사용했을 때 견적은 193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픽 카드만 2080 슈퍼로 바꾸면 132만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00만원대 견적이라고 한 거는 9700 KF 넣고 거기에다가 쿨러 L240 V2 넣고 타이치 메인보드 넣고 거기다가 그 메모리는 그냥 삼성 메모리 넣고 2080 Ti를 넣은 거예요. 2080 Ti 이 190만원짜리 가장 좋은 제품 집어넣고 그리고 에보 970 에보 SSD 넣고 파워 안텍 골드급 파워 넣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대충 이 정도 나와요. 349만원 거의 350만원 떨어져. 이 정도면은 9900K 갈 필요 없어요. 게이밍 프레임 차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 현존하는 제품 중에서 2080 Ti가 가장 좋은 게이밍 그래픽 하던 거 아시죠? 그걸 집어넣은 진짜 가장 좋은 최상급 게이밍 PC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2080 Ti에서 하는 거는 3080 나왔을 때 감가가 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190만원대 인텔 견적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이 순수 게이밍 용도로 사용할 때는요. 투컴 방송용 게이밍 커먼트를 맞출 때 혹은 나는 게임밖에 안 한다. 자극 같은 거 할 생각 없다. 아니면 간단한 자극과 게임을 할 거다. 그럴 거면 이 190만원대 견적을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그래도 나는 욕심이 있어서 2080 Ti나 2080 슈퍼 가고 싶다고 하신 분 그럼 이 옆에 견적으로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견적만 남았거든요. 이 두 개 견적은 특수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70만원대 인텔은 그냥 내가 재미로 짠 거예요. 비싼 거 돈 아끼지 않고 팍팍 넣는 최상위 게이밍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 390만원 220만원대 AMD 견적은 게임을 위한 견적이라고 보다 게임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작업을 우선시하는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MD 견적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3900X에 3950을 사용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헤비한 작업은 2번 3950X 쓰면 되고요. 좀 가성비를 잡고 헤비한 작업할 때는 1번 3900X 쓰면 될 겁니다. 3950X가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X63 아니면 X73 정도 추천드립니다. 얘네 둘 다 발열이 상당해요. PBO 켰을 때 애초에 3950X 같은 경우에는 280 라디 수뇌인 쿨러를 쓰라고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X570 AORUS PRO 정도로 충분히 잘 버텨줘요. 아니면 X570 프라임 프로 정도로도 잘 버텨줍니다. 잘 버텨줘요. 요 위에 마스터도 있고 익스트림도 있고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 봤자 실제로 오버클럭이 훨씬 더 잘 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정도급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생각하고 가는 견적이기 때문에 16기가 2개입니다. 혹시나 게임에서도 프레임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은 좀 비싸더라도 이 G스킬 3600 클럭짜리 있죠. C17에 요거 사시면은 안정적으로 3600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삼순전자 16기가 2개는 이건 3600이 안 돼갈 수도 있어요. 3400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시면은 그냥 그냥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양자 택일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예산 아끼려면은 위에 거 가서 3400 쓰세요.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픽카드는 2080Ti를 넣어놨는데 나는 작업밖에 안 하는데요. 이거 너무 비싼 그래픽카드 아니에요. 나는 인코딩 렌더링 음악 작업 아니면 영상평집 이런 것만 합니다. 하시는 분은 옆에 지금 나와있는 거 있죠. 메모장에 펠릿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오시 요거 사시면 돼요. 아니면 컬러풀 아이 게임 슈퍼 울트라 요거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될 거고요. 게임도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 2070 슈퍼 써도 되고 2060 써도 되고 2080 티아를 넣었습니다. 970 에버는 똑같죠. 옆에랑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 넣었는지 알죠. 5년의 AS 970 에버 플러스 왜 굳이 안 쓰나요. 가격이 그게 3,4만 더 비싼데 쓰기 속도 빼고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970 에버를 강추하고 혹은 그냥 PM981 가셔서 2만원 세이브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는 약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작업용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켜둘 거고요. 전기세 절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파워에 부하도 오랫동안 갈 거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한 100W 늘려서 둘 다 시소닉 제품을 넣어놨습니다. 용량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성정리의 편리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자태계는 하면 될 거고 시소닉 포커스 골드 GX 시리즈는 GM과 다르게 하이브리드 제로펜 기능이 있어서 로드율이 50% 넘지 않으면 펜이 안 도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소음으로 쓸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사진상에는 프렉탈 디자인 메시파이 S2를 찍어뒀는데 이거 말고 P600X를 좀 더 추천드려요. P600S 그거 아니면 가디언 1200M 그거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상단 순행 달기에 걔들이 좀 원활해요. 그리고 프렉탈 디자인 메시파이는 전면에 다시는 게 좋습니다. 상단에는 X 우측 온보드에서는 대부분 간섭이 생깁니다. 물론 전면에 달고 쓰면 간섭이 없을 거고요. 네버 온도가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케이스면 그래서 전면에 달고 다실 분 프렉탈 디자인 메시파이 S2 쓰시고요. 상단에 달고 쓰실 분들은 1200M 타이탄 글래스 아니면 P600S 라는 케이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번 영상에는 추가해 줄게요. 그 케이스 오로지 게이밍 용도면 9700KF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견적 바로 옆에 근데 여기는 작업과 게임 멀티 사용 기준으로 짜는 견적이고요. 게이밍 성능 자체는 인텔 이거 300만 원대 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에서 7% 정도 쳐질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차이밖에 쳐지지 않고 렌더링 인코딩은 월등히 좋습니다. 50% 60% 더 높아 한 2배 갈까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수 자금만 하신다면 그래픽카를 1660 낮춰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게임하고 작업 같이 하신다면 이 견적 AMD 견적 200 무슨 그래픽카를 쓰냐고 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2070만 원 견적이고 2080TL 쓰면 390만 원 견적입니다. 여튼 이 견적 상당히 괜찮은 견적이라고 추천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470만 원대 인텔 견적 이건 최상급 게임이라서 나는데 사실 이 정도급은 가상비는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약간 돈을 그냥 버리는 느낌이 나는 견적입니다. 추천하는 견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게임만 하실 때 9700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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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도 조금 더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9900KF가 1,2% 많이 차이나야 3,4%니까 아 그 프레임을 좀 더 잡기 위해서 100만 원 더 때려박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300만 원 중반이었는데 여기서는 400만 원 중후반이잖아요. 일단 KF 9900KF 사도 돼요. KS는 국내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못 구할 거고요. 그래서 9900K 아니면 KF 사야 되는데 어차피 내장그래픽 안 쓸 테니까 KF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쿨러 같은 경우는 X73 가세요. X63 가도 되는데 X73이 소폭 조금 더 좋습니다. 오버클럭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밑에 쿨러는 쳐다보지 마세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갓나이키가 제일 좋아요. 지금 판매하는 제품을 위해서 원래 오버클럭은 아펙스가 제일 좋았는데 아펙스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 안 들었는지 국내에 좀 오래됐어요. 갓나를 보시거나 가성비 포기하고 그냥 이쁜고 오버는 그냥 평범하게 집어넣는다. 국민오버 그럼 막시무스 히어로 가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거보다 타이치를 좋아합니다. 가성비 똥망이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한 4만 5만 올랐던데 전문달 대비 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비다이 메모리 선택했어요. 16기가 가느냐 32기가 가느냐 차일뿐이지 이 정도급 준다면 램오브 4000하고 4000하고 써야죠. 가성비 이미 포기했는데 그래서 비다이 메모리 확장인 G스킬 메모리 CL14짜리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아 물론 이거 위에급도 있지 않나요?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위에급에 뭐 아시다시피 몇 종류가 있긴 한데 280만원 300만원 하는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성능 차이가 2080 FTW3랑 없을 거예요. 실제로는 여름에 사는 일반 소비자용 제품에서 최상위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에브가 FTW3 울트라 나중에 호프가 나오면 호프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두 개가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집어넣어놨고요. 조금 저 소음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드디어로 넘어가시면 된다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SSD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버 플러스가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견적은 뭐다? 가성비 신경 안 쓴 견적이에요. 에버 플러스 가세요. 쓰기 속도가 한 4,500 빨라요. 에버 대비. 읽기 속도 이런 건 똑같습니다. 수명 그런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가성비 생각 안 나면 그냥 구치고 에버 가시고요. 얘네 둘이 보쉐 IP 똑같은 용량의 쓰기 속도밖에 차이가 나는데 얼마 차이 납니까? 7만원 6만원 차이 납니다. 파우더 가성비는 이미 던져버렸습니다. GX 시리즈 850 이거 집어넣어놨고요. 이거 쓰시면은 아마 하이브리드 제로펜을 충분히 발동시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뭐 9900K 오버클렉 해봤자 200값 쓸 거고 뭐 2080 택해봤자 250값도 안 쓸 텐데 270 250 뭐 이 사이겠지 그럼 둘이 합쳐서 얼마예요? 뭐 400 피크치는 한 500 조금 안될 거고 보통 한 400에서 380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보니까 하이브리드 제로펜기는 쓸 수 있겠네요. 그 제로펜기는 난 필요 없다 그러면은 GM850 모듈러 제품을 바꾸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상단에 280이나 360 라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트리닝 메모리 장착하고 그래서 쿨러마스터 H5M 우선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거 뭐 가성비 잡는다고 밑에 1200M 쓰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이미 가성비 포기했잖아요. 이쁘자 한 쿨러마스터 H5M 씁시다. 이거 전면에 유리로 보이는데 이거 메쉬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최상위 기본 쿨러 기준으로 최상위 케이스입니다. 총평가는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H E DT 하이엔드 데스크탑 아 맞죠 H E DT급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이에요. 다소 발열은 좀 있는데 뭐 작업이나 게이밍 어디 하나 빠지지 않아요. 근데 가성비는 포기한 견적이야. 그래서 숨숨 게이밍 할 때는 이거 가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냥 밑에 거 가세요. 350만원짜리 견적 여튼 최상급 반쯤 장나노짠 인텔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좀 길었네요. 1시간 정도의 견적이었는데요. 어때요? 보기 좀 불편해졌나요? 편해졌나요? 내가 비슷한 견적을 공유하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놔서 짜놨거든요. 여러분이 보기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밑에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편에 더 좋은 견적 그리고 얼른 코로나가 해결돼서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번 견적 마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인사글 이상하지 않아요? 여튼 진짜 빠이빠이 인사글자막 by 박진희